우리들의 얌얌패빵 오늘은 얌얌패빵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빵에 이어 얌얌패빵도 등장했죠 어서오세요 네, 총 23만원입니다 기라이체로 보낼게요 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겠다 이 얌얌패빵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 잠깐 제일 중요한 띠부실 띠부실 아, 띠부실 띠부실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까볼까 일단 알라 일단 다리부터 까봐 다리다 다리야 이거 오, 스마일 표시로 이렇게 맛있게 돼 있어요 나는 바보라보 농부, 알라 어, 내가 뽑혔네 어, 다리야 우리 짝꿍이잖아 어, 그러네 띠부실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는 동안 농부, 알라 엉엉 이거 이거는 완전 많아요 멍돌이 어, 나 멍돌아 아니, 엉엉아 우리야 지금 다 커플들이 하고 있어요 여름이 것도 해 주세요 경찰 멍돌이도 자세히 봐보세요 경찰 멍돌이 수갑이랑 총을 들고 있죠 아, 귀여워 보미 어, 보마 우리 완전 아, 얘네 여름이와 보미는 새로운 친구예요 여름이 보미 쌍둥이예요 맞아요 보미 화가 그 다음 잉크 어 잉크 여름의 빵은 이렇게 딸기 크림빵이에요 오, 핑이가 나왔어요 잉크 오, 핑이 어, 분홍 카풀 어,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나무예요 여기 빵은 이거 보세요 이거 나무케이 나무케이 한입장 먹고 싶죠 이번에는 봄이에요 봄이는 당근 케이크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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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지 오, 솜이 솜이 솜이야 봄아 어색하고 낯설지만 나 좋아 어 노리는 이렇게 스마일이 그려졌네 우와 노리 완전 맛있겠다 노리는 과연 과연 누가 걸릴지 어 노리는 어, 노리야 너는 너가 걸렸어 나 걸려야지 미안 미안하진 않아 깨기는 깨기는 우유 생크림빵 우유 생크림빵 오 깨기도 깨기가 났어요 어, 뭐야 내가 잔소리할 임무가 없네 이 깨기 어 어, 나 내가 너무 어, 우리 그러고 보니 둘 다 요리사야 어, 죄송합니다 둘 다 요리사야 우리 우리 컵이라서 그런가 봐 에헤 그동안 다람이는 팽이 어, 팽아 미용사가 나왔어요 미용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멜빵바지도 있었네 다람이 초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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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해도 되고 여기는 약간 우유가 조금 많이 투아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멍돌이는 익크 멍돌이는 망고컵 케이크 이에요 아 여기 봉지를 보면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돼있고 뒤에는 영양 정보 이렇게 나와있죠 어 피이는요 다리 다리 사진작가 나는 핵불닭 그거 뭐지? 핫소스 샌드예요 완전 맵죠 불닭볶음면은 백배 팽이는 다람이 의사 다람이 알라는 고구마 카스타드예요 알라가 충식이를 좋아한다 해서 고구마로 결정했나 봅니다 알라는 오 마술사는 엉엉엉 3번 소미는 포도 포도 생크림빵인가요? 네 포도 생크림빵 누가 걸릴지 여름이 판사 여름이가 뽑혔어요 뭐야? 어색하지만 좋아 그러면 빵은 대표 깨기 놀이가 시식을 하고 효추로 먹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다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음 놀이 우유 우유 생크림빵 우유 생크림빵 나는 스마일 아까 스마일이었는데 눈이 시끄러졌어요 이 한번 나부터 열어볼게 응 안에 생크림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오오 어? 놀이 보여줘 놀이는 쪼개봐 알겠어 바나나 크림이 있어요 바나나 크림 이 맛은 천년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안 맛이야 그건 나도 고마워 우리 바꾸 먹어보자 바느씨 그래 나 더 맛있는 부분 줘 땡큐 우와 맛있다 완전 꿀맛 우유에도 달달함 이거 진짜 입에 넣자마자 바나나가 이거 진짜 봐봐 우유 생크림을 입에 넣자마자 우유에 사드 진짜 이거는 처음에는 바나나의 쫀득함이 맛을 넘겨주는데 딱 목구멍에 첫 목구멍에 문을 열 때 바나나의 크림이 싹 넘어오는게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거 먹자마자 완전 좋은 생각들 그리고 바나나 코케이크 여기에 바나나 알갱이가 듬뿍이래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필수시대 알림 설정은 꾹꾹 그럼 안녕 안녕